안녕하세요. 도리쇼핑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보호대입니다. 총 18개의 보호대를 선별하고 그 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추천 기준은 판매량, 평점, 가격입니다. 앞서 보여드린 18개의 상품들의 가격입니다. 가장 싼 상품은 8,330원이고, 가장 비싼 상품은 39,800원입니다. 보호대의 평균 가격은 22,063원입니다.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리뷰수가 많은 상품은 6,923개입니다. 보호대의 리뷰수를 통해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 5위 상품입니다. 선점 기준은 판매량과 가격입니다. 4위 상품입니다. 무릎병증 수술로 걷기가 부담스러웠는데, 너무 편하고 쪼이는 느낌도 없어 좋습니다. 3위 상품입니다. 제품이 신축성이 좋고 쫀쫀하지만 밖에 나가기 전에 착용했을 땐, 이게 확실히 발목을 잡아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막상 착용하고 밖에 나가서 걸어보니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. 1위 상품입니다. 바디 공식 2단 무릎 보호대는 착용을 위해 옷을 입어도,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착용감이 편해서,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. 1위 상품입니다. 이 제품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면 무릎에서 툭툭 소리도 안 나고, 무릎에 가해지는 힘이 전보다는 확실히 적게 들어가는 느낌이라서, 무릎 통증이 완화된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민간피부 화장품 연구원이 만든 비건 화장품 코슬로우입니다. 아래 관련 리스크를 확인해주세요.